이견지가 있습니까? 이견지가 있습니까? 이런 거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? 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리 노래방 지금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자 상금도 있습니다 저 가수인데 가수예요? 네 아 진짜요? 네 초대 가수, 가수? 저 목소리 이런데 양팡 아세요? 혹시 철금님 아세요? 철금님 동생 봉준이 봉준이 동생 양팡이라고 자 안녕하세요 YTBC 채널에서 지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아 하면 안돼요? YTBC인가요? 예 YTBC 상금도 있어요 상금 여기 상금이 있습니다 자 10점부터 0점까지 상금이 있고 어 2절까지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저 파비 받아야 돼서 이게 뭐예요? 파트너 BJ 받아야 돼서 이제 아프리카랑 계약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동시 송출이어서 안 될 거 같아서 아 그래요? 네 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만 부르고 가세요 네? 노래 한 곡만 부르고 가세요 노래요? 네 그냥 박수라면서요 맨 1절만 한번 음색 음색돼지 아 네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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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금 여기서 부를게요 아 지금 MR 없이? 네 MR 없이 한번 한번 불러주세요 십상타치와 십상타치와 네 외모는 마 네 외모는 마 오졌다 리 오졌다 오졌다 리 오졌다 오지고 지리고 레리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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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내년에 혹시 쇼미더원이 나오실 거예요? 아니요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왔네요 양팡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YTBC 구독도요 거기 있으면 13만 구독이니까 지금 이벤트 도중이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 자,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저 정도는 괜찮다.